바로 이걸 할머니가 원하는거야 이소금 지 혼자서 아까부터 콧넓이로 가디속을 부르죠 ug u u u u u u 살기잘하네 손에 붙여줍니다. 한가지. 내 아기 자라네 내 아기 자라네 돼지떼 그때는 그 가운데 볼태기가 두 볼태기가 됐네. 볼태기가. 볼태기가 두 볼태기가 됐어. 얘가 오늘 이제 샤워할 날이에요. 누나가 노래 불러주네. 누나 고마워. 나도 배울게. 어이구 고마워 누나. 누나 선생님이야? 누나가 선생님이야. 누나 참미 어떻게 그렇게 잘해? 눈 떴다. 누나 오늘 나 샤워할 거야. 그동안 배꼽이 아파서 샤워 못했는데. 베이비 보여. 베이비 보여. 오늘 15일. 15일이 되나 16일이 되나 그래요. 아그이. 네. 오늘. 네. 오늘 드디어 떼 빼고 광내는 날이에요. 누나가 가디 쓰고 불러줘서 고마워. 누나 빠이 해줘요. 빠이.